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은 꼬라지 인생 망할 뻔했지만 그 시공창에서 잘 도망쳐 나온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 홀감이 탈출했어요. 히힛 원제 홀어머니가 있는 남자 결혼 상대는 정말 아닌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여자입니다. 뭐 제목만 보면 살짝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홀어머니가 있는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이걸 여쭙는게 아니고요. 이미 헤어졌어요. 이건 아니더라고. 이러다가 나 죽는다 싶어가지고 끝을 내고 왔죠. 근데요. 헤어진게 아직 얼마 안되서 그런건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자꾸 미련이 남고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이 거지같은 생각을 고쳐먹고 싶어가지고 글 써보는 겁니다. 욕도 좋고 조언도 좋으니까 저한테 채찍질 부탁드릴게요. 약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던 전 남친의 모습은 정말 자상하고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남자였어요. 물론 완벽한건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100% 만족을 할 수는 없는거겠지만 그래도 나름 서로 취향도 잘 맞고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예쁜 추억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서로 자존심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된건데 당시 너무 깝깝하고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한거거든요. 하지만 이렇듯 자꾸 미련이 남는 제가 너무 싫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헤어진 이유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하나 아니지 제일 큰게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였어요. 사벨하고 당신 혼자 아들을 키운 홀어머니인데요. 참고로 전 남친 외동입니다. 이 두 사람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각별해. 저희들 1년 연애 중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연속 데이트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구요?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반드시 불쌍한 자기 엄마랑 보내야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불쌍하니까 내가 옆에 있어야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가 진짜 가뭄에 콩내듯 저랑 이틀 내내 만나야 할 그런 스케줄이 생긴다면요. 반드시 자기 엄마랑 먼저 논의를 하고 조율을 해야 하며 여기서 허락이 되어야만 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락이 안됐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이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야. 서른이 넘어가는 완벽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데이트 하잖아요. 바로 연락이 와요. 아들, 지금 어디냐? 아이고, 엄마 혼자 집에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 어디긴 어디야. 당연히 나랑 같이 있죠. 아니, 아들한테 여친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전혀 모르는 척하는 그 태도. 이거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지 같은 느낌이에요. 우는 소리? 아니, 어린 애들이 막 징징거리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야? 아들, 어디야? 엄마 무섭다. 이러면은, 어, 엄마 알았어. 바로 갈게. 이러고는 집으로 갑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가요. 아니, 이게 밤 12시도 아니고 겨우 10시밖에 안됐는데 이러는 거야. 매일? 그리고요, 아무리 비싸고 분위기 좋은 호캉스를 가도 그래. 숙박,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왜? 이 남자는 외박이 아예 안 되니까요. 집에 혼자 있는 엄마가 불쌍해서 외박을 못한답니다. 아, 물론 그 이전에 벌써 전화오고 난리가 나지만. 네, 저도 알아요. 여기 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있잖아요, 저희 남친이요. 이거 빼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소리 해달며 막 징징대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일명 똥 멍청이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 이러면서 비난을 했고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뭐야? 이딴 게 고민이야. 아유, 인생 헛살았다.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바로 그런 똥 멍청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멍청하고 미련하고 그지 같은데 그거 다 아는데 그래도 그날 좋았던 추억이 쉽게 잊히지가 그래도 그때 그 좋았던 추억들이 쉽게 잊히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욕먹을 각오하고 그럴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이 이유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여친한테 정상 아닌 거죠. 저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 안 하고 엎어버리고 헤어진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잘한 거 맞죠? 내 인생 최고로 잘한 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럼 졸라 잘했지 어 칭찬해 아주 잘했어 이거 자기 칭찬해 달라고 글 쓴 거 같아요. 아우 귀요미 2번 천번 아니지 만 번이라도 잘한 거야 그 여자 참 소름돋는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다 큰 아들 연애 중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질을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물귀신들 잘 털어냈어요 토닥토닥 3번 이건 당연히 헤어져야죠 거기 가면 100% 죽어요 엄마가 뭔 처고 쓴이는 첩실인 거 너도 잘 알잖아요 지금도 이럴진데 4번 저 정도 엄마면 올가미 수준인 겁니다 아니 근데 혹시 엄마가 아니고 아내였던 거 아니에요? 이게 낳아준 엄마가 확실하다 해도 마찬가지인 게 결혼하면 쓴이는 저 할머니 늙어 죽을 때까지 첩의 위치인 건데 미련은 무슨 미련이야 아니 여기서 설명이 더 필요해? 5번 홀어머니라 해도 본인 혼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자식한테 의지 안 하는 홀어머니면 아무 상관없죠 하지만 전 남친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연애만 하다 끝났으니까 이망정이지 이 정도지 정식으로 날 잡고 결혼 준비하려고 했으면 합가 얘기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뭐 합가를 안 해도 그래 남편이 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이틀 내내 디비 자는 그런 꼬락선이를 보게 됐을 거라고요? 6번 아우 저 늙은 여우가 이젠 완전 정신 나가버렸네 거기다 콩콩팥팥 똥똥 아들도 만만치 않네 저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아우 소름돋아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 때문에 외박이 안 된다고? 야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글쓰 나 정신 차려 절대 미련 두지마 이거 지지라고 지지지지지 7번 스니 이거는요 홀시모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올가미가 남편을 먼저 저사상으로 보낸 것 뿐이에요 대댓글 맞아요 이건 그냥 저 할미가 정신 나가버린 거죠 다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남편이 없는 그런 홀시모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해요 2번 홀어머니여도 혼자 잘 사는 분들 많습니다 아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안 친한 그런 할미들 그런데 남편이 있고 없고 다 떠나서 이런 식으로 아들이랑 친하고 집착하는 시모 절대 답없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것들 잘 죽지도 않아 40년 동안 첩실해야 돼 8번 아니 첩으로 지냈던 그 과거가 그렇게 좋아? 그럼 가 안 말려 가서 평생 첩으로 살아라 일단 그지 같은 거 네가 물어 가주면 우리야 좋지 뭐 10번 내 제일 친한 친구가 겪은 홀시어머니 경험 중 최악인 거 바로 아들 바라기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지를 해야 돼요 오직 본인 아들만 생각을 하고 며느리와 손주는 안중에도 없지 데이트 중인 거 뻔히 알면서 급한 일도 아닌데 일부러 죽어라 전화해야 되는 거 이거를 보면 진짜 어우 스니 세상은 넓고 좋은 남자도 그만큼 많아요 잘 찾아봐 그럼 개념 장착한 홀어머니도 많을 거라고? 11번 아니 미친 외박이 절대로 안 된다니 이거 뭘까? 달달달달 솔직히 이 정도면 엄마는 그냥 거짓부렁 핑계고 그냥 마누라가 있는 유부남 아닌가?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엄마랑 꼭 보내야 한다고? 아니 홀어머니랑 아들이 아무리 각별해도 그렇지 이 정도는 거의 없지 않나? 난 아무리 봐도 유부남 같은데 수상해 12번 네 그래요 스니 제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이미 늙은 본체가 있는 남자 이걸 뻔히 알면서 똥통에 풍덩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정확히 1년 2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설마 사람이 이걸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안 돼요 13번 외박도 못하게 하고 그걸 순순히 행하는 아들이면 결혼해도 다 같이 오순도순 모여서 살겠네요 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봐봐 정실부인 따로 있잖아 추가 저도요 인간관계에 있어 절대 모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그 아무 힘도 없는 추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헛소리나 쳐 해대고 있는 게 참 꼴 같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요 아닌 거 썩은 거 거기 가면 뻔히 망하고 죽는 거 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는 과거에 행복했던 그 기억들 그런 것 때문에 막 맥주라도 한 잔 마시면 막 센치해지고 우울한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는데 댓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백번 천번 만번 잘한 게 맞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괜찮으니까 쓴 조언들 계속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안녕 댓글 1번 정신을 차렸다니까 다행이야 근데 실은요 저도 예전에 이 내용과 똑같은 마마보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나이 많이 넘어서도 여전히 똑같이 있더라고 아마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겠지 결혼 못해 2번 애 낳아서 엄마한테 손자 만들어 주고 싶은 거지 쓴이랑 자기 닮은 자식을 낳고 싶은 게 아닌 놈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실제로 봤으니까 저런 놈을 3번 홀시모가 아니라도 자기 남편이랑 관계가 소원하고 아들한테만 의지하는 시모도 헬게이트죠 둘이 있어도 둘이 있는 느낌이 아니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보자 우리 밥 먹자 이러면서 난리치고 그리고 다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아들하고만 대화를 해 그러면서 며느리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어우씨 이럴 거면 그냥 둘이 보지 나를 왜 보자는 거야 왜 불러 3번 나는 제목만 보고 사별한 건 시어머니 탓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완전 올가미네요 헐 무서워 5번 아니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런 행동들 결국엔 다 자기 아들 망치는 거 이거 진짜 모르는 건가 왜 이래 왜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압니다 알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아무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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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